초대 안받아 뭘 끝나 지금 이제 수영언니 들어갔다고 제가 우리 오늘 단체 촬영을 했는데 레드벨벳 제가 마지막 순서에요 그래서 내 생각하면 금방 끝날거 화이팅 초대 안떠? 우리 어 그냥 혼자 해 사안이라고 안봤는데 그냥 혼자 하면 안돼? 뒷자리잖아 거부했대 헐 진짜 언니는 최근도 문제하고 최근도 문제 정말로 제왕을 제왕을 저 나는 오늘 8시에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집에 언제 갈까요? 데스 나한테 문자 하지마 금방 끝날거라고 자꾸 문자 오는데 지금 나를 버리고 가? 밥 먹었어요 밥 떡볶이 먹었어요 떡볶이 먹고 배고파서 오늘 여기서 회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뭐 먹었지? 딸기 우유도 먹고 많이 먹었어요 다 가니까 심심해 말할 사람도 없어 말할 사람도 없어 퓨유 하이 헬로우 케이티 케이티아이 이쒸 심심해 하지마쇼 뭐하세요? 저녁 먹었나? 햄이 너무 귀여워요? 아 지금 춥기도 한데 옷 공개를 아직 하면 안돼서 왜 이렇게 당뇨를 걸쳤고요 Katie just get married I'm sorry I'm gonna ask my parents Can you speak hi? Sure hi Hi Hello Eerie 언니 Cake vs Cookie 저는 Cake 노래해요 언니 Can you say my guitar? You are my perfect girl I'm not perfect But thank you so much You are perfect I saw you Monotube Oh right I'm on YouTube Monotube Channel We have been in the YouTube channel I was released But I've been able to watch my videos So I've been able to watch my videos Are you okay? Yeah, I'm okay! 아, 당연하죠. 오지 먹힘. 하루 만인가? 이틀 만인가? 다 본 것 같은데? I love it so much, do you know? 해리. Do you know you are too cute for this world? I don't know. 당신의 영어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리 미, I'm so exciting. 예이. 끝났어요? 저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요. 출연할래요? 출연할래요? 카린,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so much, 카린. 나도. 음. 이뻐. 근데 내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데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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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요. 으음. 예리 말하지마. 아직 못 가. 나.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굿나잇 인도네이션. 라고 말해주세요. 굿나잇 인도네이션. 과연 저 말의 진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림 향수 하나만 추천해 줄 수 있어? 저는 르라보 라는 브랜드에 가이악이라는 향을 메인으로 많이 쓰고요 상타마리아 노벨라 라는 브랜드에 무스티오로 향이랑 탐포제에 화이트 스웨이드 향을 3개를 주로 쓴답니다 How are you? I'm good How is your lady's favorite song on me? What a man's sugar pie What a man's sugar pie I like earrings This one? This one? This one? What is your favorite? I have pimple today How is your lady? This one? How is your lady? I'm a girl You're a woman I'm from Namjangju I'm from Namjangju I'm from Namjangju What are you guys? This one? I'm a video 사랑해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저 지금 살 쪘어요 진짜 나 살 쪄야 될 일이야 근데 이 타르트가 너무... 살 쪄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고 싶어질까? I love you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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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ou look easy tonight 아 뭐가 살쪄? 히히 퀸덤 활동 때 부러진 것 같아 살쪄지 모르겠네 살쪄지 모르겠네 살쪄도 예쁨 나 점점 늦고 있어 지금 다이스키 다이스키 됐어요 거봐 아까 들어갈 것 같다고 했으면서 아직 난 아무도 부르지 않아 난 언제 갈까? 지금도 너무 예뻐 예린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쉴라하이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 ku 헬로우! What is here? It's going to something Can you speak English? What are you doing, Yeri? I'm filming today Yeri, Vlive 안 한 이유? 사실 Vlive를 하려면 Vlive가 좀 복잡해요 핸드폰에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더라구요 인스타 라이브를 그렇게 자주 하지도 않지만 좋대요 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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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어 끝났나봐 TMI 오늘 레드벨벳 촬영했어요 멤버들 다 봤어요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러비유 네 아 끝났다 이제 나의 아디디움 언니 나 인스타 라이브하고 있어 나 인스타 라이브하고 있어 이제 저 촬영하러 갈게요 안녕 라이브했어 나 너무 심심해 Bye Bye guys 러비유 굿나잇 인사할래? 언니는 메이크업을 언니는 메이크업을 해줘서 나의 아디디움